여기까지. 기정노래방 뿌푸. 기정노래방 뿌푸 시간. 지금부터 한 팀씩 번갈아가면 노래를 부를 건데 내가 정해준 자음이 들어간 글자는 뿔로 바꿔 불러야 해. 오늘 부를 노래는 전국민이 다 아는 노래. 소녀시대. 소녀시대. 난 아직 어리다고. 하지만 지금부터 이응이 들어간 자음은 모두 뿔로 불러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건 노래방 열차. 뿌푸. 가볼게요. 정민 팀부터 시작합니다. 사격 준비. 사격 준비. 고. 고. 난 뿌직뿌리다고. 그렇지. 말하던 꿈이 뿌뿌시. 뿌뿌시. 실패. 끝까지. 우와. 우와. 머리는 지켰어. 진짜 끝나네. 간역이 없다. 간역이 없다. 이번에는 유나 팀입니다. 뿌뿌. 뿌뿌. 하나, 둘, 셋. 해이. 난 뿌직뿌리다고. 그렇지. 말하던 꿈이 뿌뿌심쟁뿌가. 뿌심쟁뿌가. 땡. 실패. 왜? 왜? 여기까지. 그렇지. 전쟁이 형. 전쟁이 형. 전쟁이 형. 여러분. 여러분 이러시면. 여러분 이러시면. 여러분 이러시면. 여러분 이러시면 새벽 몇 시에 집에 가요. 새벽 몇 시에 가요. 정의 형부터 샀죠. 이형 봐, 이형 봐. 이러시면 새벽 몇 시에 집에 가요. 정의 형부터 샀죠. 이형 봐, 이형 봐. 못생겼어, 못생겼어. 어떻게 잘 못 주니? 뿌심포. 뿌심쟁. 쟁도 이형이 들어가요. 쟁도. 뿌심 뿌뿌가라고 해야 돼요. 정민 팀 시작합니다. 난 뿌싱뿌가. 난 뿌싱뿌이다고. 그렇지. 말하던 뿌이 뿌, 뿌싱뿌심이가. 뿌이 뿌싱뿌심이가. 뿌이 뿌싱뿌심이가. 뿌싱뿌심이가. 여기까지. 어? 김무스 씨 아니래요? 김무스 씨. 욕심, 욕심, 욕심쟁이가. 거기까지 간지. 뿌싱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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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난 뿌직뿌이다고. 말하던 뿌이 뿌싱뿌가. 자, 다음. 뿌. 왜 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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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지. 그렇지. 땡. 날 숨이 안 나간다, 왜? 날 숨이 안 나간다, 왜? 날 숨이 안 나간다, 왜? 여기까지. 쓰겠어, 미안해서. 쓰겠어, 미안해서. 나는 처음 하는 것 같잖아. 자, 자리와 같이 기동해 주시고. 유나랑 나랑은 워낙 애기때로 더 친했어서. 경훈이가 처음으로 첫 줄을 넘겼어요. 난 못 샀어, 계속. 유나가 사랑해, 해를 희으신데. 이응인 줄 알고 뿌라고 해서. 이응이, 이응이. 이응이. 뿌을 해야 해. 뿌, 뿌. 뿌직뿌이다고. 음정적 få. 말하던 뿌이 뿌 뿌신 뿌기가. 그렇지. 뿌을 뿌 뿌 뿌지. 사포해 꾸며, 사포해 꾸며. 땡 내게. 사포해. 사포해, 사포해. 사포해. 사포해? 사포해, 사포해. 여기까지, 여기까지. 형, 집에서 씻지 말고 요즘 쉬는 거 안 나와. 난 뽀싱뽀뽀가, 뽀싱뽀뽀가, 뽀싱뽀뽀가. 이걸 많이 부르는데 희흥이 하잖아. 내가 제일 불리한 거 아니야. 왜냐하면 계속 한 번씩 연습할 기회가 있고 나만 항상 연습할 기회가 없어.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형이 내 다음이라서 그렇게 하니까. 나도 성공을 하니까. 우리 유나 팀 갑니다. 서장훈. 과연 서장훈을 통과할지. 음악. 진짜 쓰면 안 돼, 우리. 둘, 셋, 고. 난 아직, 난 아직. 내 맥락.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내 맥락. 오케이. 내 맥락. 내 맥락. 오케이. 긴장되지 마. 오케이. 긴장되지 마. 야, 자세히 못 본다, 수리. 긴장되지 마. 야, 자세히 못 본다, 수리. 야, 마지막 게 아니고, 네. 야, 자세히 못 본다. 진짜. 키가. 키가 너무 안 맞아서 당황했어. 그렇게 연습하고 놀랬어. 난 이러다 놀랬어. 근데 장훈이는 머리가 쓰러지질 않아. 역시. 얼굴은 무너져도 머리는 무너지지 않는. 자, 옛날에 무너졌어. 출발. 뿜뿜. 자, 준비해. 나 부짓부리다고. 그렇지. 말하던 품이 뿌욕후쟁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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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을 줄 수 있는. 뿌욕후쟁이.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욕후쟁이가. 욕후쟁이가. 분명히 해야겠어.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 팀 못 이겨. 나는 오늘 둘은 안 돼. 자, 호동이 자리 안고 음악 주세요. 뿌뿌. 자, 호동이 자리 안고. 나 부짓부리다고. 말하던 뿌이 뿌 뿌이. 뿌이 뿌 뿌이. 같이 부르면 헷갈리지. 마음이 났어요. 마음이 났어요. 저 여기서 비대하시면 안 됩니다. 마이크를. 저 여기서 비대하시면 안 됩니다. 마이크를. 아주 기분이 룰루네. 드리면 안 되지? 아저씨. 아저씨가 막았잖아요. 잘 이동해 주세요. 잘 이동해 주세요. 잘 이동해 주세요. 됐다고 이게? 난 뿌지 뿌 뿌이 다고. 뿌지 뿌 뿌이 다고. 어떡해. 마이크가 돼, 마이크가 돼. 마이크. 오케이. 이게 생각처럼 안 된다니까. 다 아는데. 이거 한 번 더 봐. 야, 어렵다. 생각보다. 여러분, 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으니까. 자리를 고정으로 가겠습니다. 지금의. 원하는 자리로 이동할 기회 드릴게요. 원하는 자리로 이동 한번. 오케이, 오케이. 여기 좋아? 뿌지 뿌. 뿌지 뿌가. 이대로 외운대로 하면 되니까. 오케이, 오케이. 정신 차려 보고 여기까지 안 하고. 정민 팀, 상민이부터 음악. 뿌뿌. 레츠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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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난 뿌지 뿌이 다고. 해이. 말하던 뿌 뿌 뿌. 뿌 뿌 뿌. 뿌 뿌 뿌. 카운트. 하나. 둘. 그만. 유나 팀 바로 갑니다. 좀 빠르게 한 번 가볼게요. 음악. 뿌 뿌. 해, 해. 난 뿌지 뿌이 다고. 말하던 뿌이 뿌 뿌신 뿌가. 그렇지. 뿌 늘 뿌 뿌 뿌지. 싹 후에 하며 키스해준 뿌에. 하나, 하나. 뿌글 뿌 뿌 빨개지. 하나, 둘.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나 하나 둘 셋 늦게 해드렸어. 진짜. 빠르게. 빠르게. 나는 영생을 하나 둘 셋 바로 하고. 나는 3툭 있다. 자, 미안합니다. 역자로서 사과드릴게요. 이번에는 빠르게 해드리겠습니다. 에덴이. 이게 전화가 되나요? 그또 뵐이. 잘 들어갈 수 있긴 한데. 감사합니다.